실비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비 선수 이번 시즌 첫 인터뷰에요? 네. 아 몰랐어요. 이거 참 팀적으로도 좀 연패 5연패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거고 인터뷰가 지금 막 기회가 안 오면서 조금 힘든 시간도 있었을 텐데 우리 챌린저스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심 레드포스 정글을 맡고 있는 이승복 실비입니다. 네. 우리 이승복 선수 실비 선수 저희 이제 처음으로 가족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 경기 참 멋진 경기였습니다. 헤카림이 중요할 때 이 상대의 키포인트를 급소를 눌러주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경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어디라고 보셨는지요? 음 아무래도 첫 번째 전령에서 승리한 게 제일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기에서 헤카림이 진짜 초반에 상대방인 R이 볼배다 보니까 정글 쪽으로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CS도 안 밀리고 오히려 본인이 터드를 잡아가지고 한타를 리드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팀원들이 많이 좋아했을 것 같은데 뭐 따로 칭찬 없었나요? 아직 칭찬까지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에? 아니 마지막에도 R이 끊어가지고 한타 대승하고 그랬는데 칭찬이 없었어요 실비한테? R이 안 끊었으면 이거 사실 챌린저스 리그 기준으로는 5대5였어요. 그쵸. 그쵸. 사실 운영 단계에서 아직 많이 미숙해가지고 이 경기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얘기였는데. 저는 운영 단계 얘기가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전령을 그냥 바이탈 선수에게 쓰면서 바이탈 선수 캐리 쪽으로 게임 방향을 정할 줄 알았는데 미드에 쓰더라고요. 그땐 어떤 콜이 오갔나요? 기억나세요? 근데 아마 용 오브젝트가 용이 나와가지고 아마 미드에 깔고 나가면 편하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냥 미드에 깔고 나간 것 같아요. 그때. 그. 비크스적으로는 타이밍이 안 나갔어요. 네. 헥카림을 그동안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헥카림을 뽑으면서 진짜 헥카림 좋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활약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헥카림의 티어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실까요? 완벽한 1티어? 제가 봤을 땐 1티어 같습니다. 오. 완전 1티어다. 네. 보통 활약을 하고 나서 많은 선수들이 내가 잘 써서 그런 거지 1티어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 실비 선수는 이거 1티어다. 너무 좋은 챔피언이라서 오늘 활약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내가 잘한 거 플러스 1티어. 그렇죠. 나도 잘했지만 티어도 높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 한타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가족분들이 지금 질문을 많이 주고 계세요. 실비, 뭐 실비, 김치, 실비, 보험 이런 드립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비의 진짜 뜻이 궁금하다고 어떤 뜻으로 지은 이름이냐고 여쭤보시는데요. 사실 아직 별 뜻이 있어서 지은 건 아닌데 막상 짓다 보니 많은 별명들이 나와가지고. 어. 뭔가 신기했습니다. 그냥. 그럼 원래는 아무 뜻이 없이 그냥 지었단 말이에요? 실비? 네. 아무 의미가 없이? 어? 아무 의미 없이 진짜 네이버 막 찾아보다가 그냥 지은 건데. 어. 아니 네이버에서 뭘 찾았길래 실비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저도 사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 이 실비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지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와서 루트를 선택할 수 있다면 실비 보험에 가깝습니까? 실비 김치에 가깝습니까? 음 실비 김치 쪽에 좀 가깝지 않나. 아. 역시 화끈해요. 너구리와 실라면의 실비 김치. 아니. 아. 그냥 환상의 조합 아닌가요? 아니 이런 환상적인. 네. 너구리 실라면과 지금 실비 김치. 농심에 올 수밖에 없는 선수였군요. 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볼 때 농심은 실비 잡아야 돼요. 네.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실비 선수. 어. 이번 시즌 첫 인터뷰 하고 싶은 얘기 딱 하게 해드리고 싶거든요. 실비 선수가 그리는 선수로서의 목표. 어디입니까? 음. 일단 승리도 승리지만 임팩트 있는 선수가 되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오. 승리 중에서 가장 또 임팩트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 그래서 최종 목적지 내지는 어떤 롤모델로 삼고 있는 선수가 있을까요? 어. 저번 연대에서 말했다시피. 저는 제 롤모델은 캐니언입니다. 다먼기아의 캐니언을. 네. 정글의 왕. 자. 정글의 왕. 캐니언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많은 분들이 함께 지켜보면서 응원해 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 시즌 첫 인터뷰니까 다른 팀원들이 인터뷰하고 이런 거 봤잖아요. 아 나는 인터뷰하면 좀 이런 얘기 하고 싶다. 아 나는 누구한테 이런 기획은 한번 한마디 하고 싶다. 혹시 이런 거 있었을까요? 뭐 구단 관계자든 친구든 뭐 부모님이든 뭐 형제든 뭐 누가 있을까요? 제가 LCK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되게 친구들이 많은 응원해 줘가지고 그냥 고맙다는 인사 정도 고맙다는 말 정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뭐 실명 거론해도 돼요. 네. 시간 잠깐 드릴게요. 친구들한테 한마디 하시죠. 네. 여기 카메라 여기 보면서. 네. 카메라를 하면 어색해도 카메라를 한번 쳐다보세요. 렌즈를. 이 앞에 있는 캠을. 그렇죠. 보면서 한마디. 네. 네. 비록 올라가서 경기력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저도 경기 잘했다고 칭찬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얘들아. 아. 친구들에게. 실명까지는. 어. 실명까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마 사랑해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 친구들이 많은 응원을 해주는 것만큼 또 팬들이 갈수록 지금 늘어날 거거든요. 맞아요. 그 실비 선수도 원하는 대로 캐니언같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뒤 흔드는 정글로로 성장할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이제 인터뷰 터쓰니까 자주자주 만나요 우리. 네. 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